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기본적인 뉴스, 뉴스도 하지만 심화학습도 좀 하나씩 하려고 하는 컨텐츠 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투자를 주로 하는 만큼 생소형 AI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스타트업 소개도 좀 하고. 오늘은 실리콘밸리 투자자로서 딥테크 그 중에서도 생소형 AI를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지 그에 대한 그림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 프레임워크 상에서 좋은 곳들을 몇 개씩 찾아가지고 이미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은 이 위에 있는 링크들 하나씩 나올텐데 거기서 벌써 좀 심화있게 한번 다뤄봤으니까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좀 화제가 되는 곳들 같은 곳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의 생소형 AI 투자하는 그림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골라서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인데요. 여기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세콰이어 캐피탈은 뭐 KP12와 함께 실리콘밸리 투자의 양대산맥 이렇게 부르는 곳이죠. 제일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워크가. 왜냐하면 나도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다 그리겠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일 직관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텍스트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등의 채찍피티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런 종류들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코드. 코드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둘이 데이터의 형태가 비슷해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라면 사람과 기계, 컴퓨터 사이의 언어잖아요. 이 둘을 잘 커플링을 해서 학습을 하면 자연어로 이 두 개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관련된 것들이 유료화 되게 잘 되면서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딩이 그 다음. 그 다음이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미드전이니, 스테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달리. 이게 다 뭐냐 하면 이미지하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언어 이 두 개를 결합한 거거든요. 이미지를 주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말로 설명하면 이미지를 그리고.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약간 통역 비슷하죠.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채치피티나 코딩처럼 돈을 내는 유저가 엄청 많은 건 아니고 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피치.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24에 이제 실시간 통역 같은 것이 이제 이게 같이 결합이 된 케이스인데. 이쪽은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마 연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가 있고. 그리고 런웨이로 유명한 비디오 쪽. 비디오도 지금 뭐 작년에 아카데미 상으로 휩쓴 에브리팅 에브리웨어 오래론스가 이제 이 런웨이의 솔루션을 가지고 저렴하게 컴퓨터 그래픽을 대체했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 비디오가 그 다음인 것 같고. 다음이 이제 3D.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가려면 3D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D를 넥스트로 보고 있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걸로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도로 생각을 하면 이 텍스트가 작년이죠. 작년에 본격적 상영화가 진행이 된 거고. 올해 이제 코드. 이쪽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이미지 뭐 이쪽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갈 것 같고. 말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운 기기들과 함께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비디오, 3D. 이게 한 2025년 정도까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그리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프레임워크를 이런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원래 이제 올드보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가 KPCB하고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벤처 캐피탈,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에서 1등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앤드리스 앤 허로비츠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A16G라고 표현을 하는 기업이고, 벤처 캐피탈이고요. 여기가 생성 AI를 정말 주도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파트너스, 이 두 군데의 것이 약간 틀이 비슷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 둘은 기술 스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저희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먼저 A16G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 파트너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래쪽이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돼 있죠. 이게 인터넷 보급될 대로 생각을 하면 스리콤이나 시스코 같은 곳들이 확대됐었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야 그 주변에 도시도 생기고 장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카펙스라 그러죠. 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인프라 투자를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프라 투자하는데 수혜를 보는 회사는 어디야 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그래서 제일 빠르게 돈을 번 거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고 부르는 것이 AI의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거다 보니까 얘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사슬 쪽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래서 경기를 많이 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제일 먼저 가죠.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여기에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클라우드 플랫폼. 뭐 따지고 보면 아무리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국은 그 당시에 하나로 통신이라든지 두루넷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나중에 결국 이동통신사나 현대 합병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에는 망이 깔려 있어도 망을 사업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사업자가 될 거냐? 이미 옛날부터 클라우드 형태로 인터넷에서 CPU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했었던 기업 아마존이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3대 회사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오라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이 서비스를 할 서비스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얘네들이 AI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이용을 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오픈 AI 투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아마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스토리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존도 AI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서비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엔트로픽에 4조원 투자했잖아요. 이런 거 투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서비스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클라우드 쪽이 역시 수혜를 보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투자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심지어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다 먹어 치우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만들어, 구글도 만들어 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한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번에 AMD가 새로운 반도체 AI 반도체 발표를 하니까 많은 곳들이 호응을 해준 이유가 뭐냐 하면 엔비디아 독점이 싫은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현재는 가장 눈에 많이 보여요. 하드웨어하고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좀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유형은 이 엔드 투 엔드 앱스라고 되어 있는 거 런웨이가 대표적인데 쓸 사람이 정해져 있고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그 쓸 사람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기가 막힌 AI 서비스를 바로 전달하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생성 서비스거든요. 나중에 런웨이는 따로 한번 자세히 다룰게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특수 효과를 런웨이 걸 쓰게 되면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익이 있는 거죠. 특히나 쓰는 사람이 영화 감독들이나 영화 제작자들이 많을 텐데 영화 쪽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상으로 휩쓴 작품이 이걸 이미 썼다는 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나비효과로 아마 최근 뉴스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원래 특수효과 하면 반제의 저항 이런 걸로도 유명한 외타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서도 나름 알려줬던 회사잖아요. 되게 유명했는데 외타가 지금 거의 90% 가까이 인력 조정했을걸요. 거의 회사를 아주 작게 바꿨어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엔드투엔드 앱스 누가 쓸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서 그들이 돈을 내고 쓰게 만드는 여기가 또 하나의 큰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고 여기 클로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이름은 오픈이지만 클로즈로 자기네들 모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애플처럼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인프라가 자기네들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인프라 사업자라는 손을 잡아야 되겠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손을 잡은 이유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픈 AI와 함께 이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회사가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이 사실은 얼마 전에 SK텔레콤 테크 서밋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전략적 투자를 천억 원이나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천억 원 했다 그러면 대단한 건데 사실 좀 빛이 바르긴 했어요. 그 뒤에 한두 달도 안 지나서 구글이 2빌리언 한 2.5조 원 그리고 아마존이 4빌리언 그러니까 5조 원이 넘죠. 그런 돈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세 발의 피처라운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여튼 이런 커다란 클로즈소스 모델 중에 성능 자랑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구도에 가는 회사들 엔트로픽 코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큰 투자 받아가지고 이미 자본전쟁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거는 원래 클로즈소스로 했던 것들도 처음에는 AI가 원래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서비스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못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스테빌리티 AI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쪽 그룹이 제일 먼저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용을 해가지고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달리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채팅 관련된 쪽 자연어쪽이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비슷하게 마음을 먹고 오픈소스 진영에 가담한 빅테크가 한 군데 있죠. 메타라고 메타가 원래 이제 구글과 함께 AI 연구 분야에선 선두를 달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과는 달리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운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판을 깨야 되는데 그래서 얀누컴 교수가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걸 자꾸 규제하려고 그러지 마라. 오픈 에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걸 던졌죠. 라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오픈소스는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는 이 판을 갖다가 완전히 흐트러뜨리겠어.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메타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하고 짝짝공이 잘 맞는 데가 아마존이죠. 왜?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글은 자기네 모델 재미나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에이아를 잡았는데 3대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 자기네들만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엔스로픽에 급한 대로 투자를 했고 이번 리인벤트에서 2.1이죠. 클라우드 2.1을 갖다 서비스에 올리긴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메타라든지 스테이블 디피전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진영에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서포트도 하고 어차피 옛날 인터넷 1.0대처럼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웹 2.0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의 어떤 모바일 시대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메타하고 아마존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검색 시절 있잖아요. 웹 1.0대 모델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픈소스 모델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앱스토어 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서비스 만드는 거, 서비스 운영하는 거하고 오픈소스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운영하는 운영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회사인 것 같이 나타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허깅페이스인데 여기는 원래는 AI 커뮤니티 같은 거 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커뮤니티들이 많다 보니까 오픈소스 모델들을 이것저것 가지고 와가지고 리스트업도 하고 그걸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일종의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껍데기를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글도 쓰고 자기네들이 바꾼 것도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에 모델이 모이는 일종의 허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허브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앱스토어나 마켓플레이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운영 사업자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깅페이스가 몇 조원짜리 회사로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됐어요.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 허브 사업자하고 같이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때나 웹 2.0 때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다 먹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쪽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플랫폼 장악력이 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 API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모델이 됐던 스위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썼는데 그거를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딴 걸로 바꾼다든지 이게 상당 부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앱을 만드는 곳에서는 밑에 있는 이 모델들은 어떤 것을 썼지는 잘 만들어가지고 잘 선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앱을 만드는 곳들이 고객하고의 접점을 잘 잡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A16가 그린 그림이고요.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하드웨어하고 클라우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윗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는데 이것도 내용이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멀티모달 모델이냐 아니면 타겟이 텍스트냐 스피치냐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미디어의 특징에 따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떤 데이터를 이해하고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메인 모델이라 그러죠. 특정 버티칼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스페셜라이즈 또는 도메인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무리 이 모델만 있다고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서비스하는 것도 발생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러려면 도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웹 형태의 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도구일 수도 있는데 구축에 들어가는 다양한 도구들 예를 들어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검증을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마다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집어넣어서 좀 더 적극해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지보스 같은 걸 쉽게 하거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개발 프레임업 같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알아본 다음에 제공하는 플레이 그라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안전성,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안전성이나 세이프티, 관리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구를 제공하는 일종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프레임업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할 게 많은 거예요. 검색도 엄청 변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변할 수 있고 요즘 이제 개발 관련된 쪽에도 막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대화 그 자체도 채찍피티는 사실 나하고 AI하고 1대1 대화잖아요. 딱 그것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대화하고 있는데 뭐 AI가 퍼실리테이터로 들어왔어. 뭐 사회자로 들어왔어. 이런 경우의 모델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화하는 건 또 다를 것이고 이런 각각의 대화 자체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뭐 지식관리 이런 파트들 쪽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이 3개 회사 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한번 먼저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추가로 몇 개 더 재밌는 그 프레임워크들이 더 있어가지고 투자 프레임워크입니다. 투자 프레임워크, 스타트업 투자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생성 AI라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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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